1시간 안정식? 2차 당정식은 사실 우리가 중간 때 다 했죠? 그때 당시엔 다 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8시 이후에 도망 안 하셔도 좋겠네요 클리닉 안 하니까 집에 일찍 가잖아요 그나저부터 10시에 맨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클리닉에 오시면 돼요. 정호랑 대경이 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대경이가 정호를 배신하고 토요일로 옮길 수는 있는데 금요일에 영어 클리닉 때문에 강의실이 없어. 그 월수금이 모든 영어 선생님이 다 클리닉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원장님 수업이 월수금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클리닉이 월수금에 깔려서 소화클리닉이 약간 화목통 위주로 깔린 건 있어요. 매우 아쉬운 일이지. 나중에 혹시라도 월수금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요일에 생겼다. 평일에 얼마냐면 저도 깔아주고 싶거든요. 토요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알아서 그렇지 않나?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소중하지 않나? 보통 친구들이 토요일에 많이 이렇게 놀러 가니까 저도 토요일이 얼마나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지사항은 저희 본 특강을 제가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존 기재원생들은 알고 있던 작년 가을에 제가 중3맨드에서 채원이 했던 거 있죠? 채원이 했던 것처럼 일요일에 제가 추가로 수업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고 저랑 수업 때 쓰는 개념원리랑 RPM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집에서 제가 문제를 발췌해서 내신 대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필수는 아니지만 꼭 했으면 좋겠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카톡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일요일에 고정증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약간 그럴 때 있어. 고1 영어랑 수학이 봄 특강에 겹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진영 선생님 영어 봄 특강이 만약에 일요일 12시야. 근데 내 고1 영어 수학도 12시야. 근데 거기서 영어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아 예를 들어 뭐 대형이 같은 경우는 만약 대형이의 경우라면 아 대형이 영어 꼭 해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영어를 하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어... 근데 필수는 아닌 특강이지만 꼭 했으면 좋겠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꼭 제 거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수학도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가 갈리잖아요. 태전고랑 광남고. 근데 우리 정규 수업은 진도를 어차피 똑같이 나가서 상관이 없기는 해. 근데 교과서도 똑같아요. 태전고랑 교과서 둘 다 비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차이가 있잖아요. 태전고는 서술형이 있고 광남고는 서술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세세한 차이도 있어서 약간 수학과가 회의 중인 게 그냥 담당 강사가 모든 학생들이 케어할지 아니면 태전 따로 광남 따로 나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유빈이랑 승준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룰 거라서 수학 때 저랑 기본적인 거랑 살짝 응용된 거를 다룬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어려운 거 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아마 두 분은 하게 되시면 웬만하면 부원장님 특강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유빈이가 힘들면은? 아니 괜찮아요. 일단 일단 일정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획서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틀린다. 내일 제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확통을 당장 토요일로 땡겨야만 일요일에 공적감을 깔 수가 있어서 제가 아마 중3 하나? 고2를 하나? 근데 그게 태전지로 광남일지 제가 그냥 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2를 하나? 고2가 제가 인허수가 20명 넘어서 고2를 두 개 깔아야 되거든요. 고3 하나 이렇게 다섯 개를 깔아야 돼요. 망했다. 내 일요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토요일 8시가 제가 이제 비 와서 그때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국어랑 과학도 제가 피해야 돼요. 이런. 그래서 봄 특강끼리 좋칠 수도 있어. 약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진이랑 채원이가 만약에 같이 하고 싶은데 영어랑 수학을 둘 다 만약에 하고 싶은데 영어랑 수학이 동시간대에 깔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봄 특강까지 학년 교차로 깔고 싶어. 우리도 깔고 싶은데 이게 저번에 가을 특강 때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두 시간 동안 해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다 피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원안녕. 그래서 어쨌든 봄 특강은 일정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건 주말이에요. 제가 얼마 수만큼은 풀 수업이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필참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눈치를 해주겠죠. 아 승주 꼭 했으면 좋겠다. 채원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눈치를 드릴 거예요. 필참은 아니지만 저한테 슬쩍 오시면 돼요. 아무래도 저는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찾아올 수 있게 제가 눈치는 드릴 거예요. 자 이차방정식. 우리가 원래 이차방정식에서 어디까지 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중산때 배우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산때는 이차방정식에서 뭘 배우냐면 일단 이차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배우긴 하지만 이차방정식을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배우죠. 이제 우리 이정도는 안하지만 이차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X값 구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근해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중삼에서 이제 근해공식을 배우는데 지금 외우라고 시켰거든. 근해공식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해공식 외우라고 시켰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냥 일반공식이나 외워라. 짝수공식 너무 어려우면 일반공식이라도 외워라. 이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판별식을 배우는데 중삼 때는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냥 비제곱 마요스 4ac를 사용하는 것만 배워요. 판별식 이게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고 0이면 근이 한 개고 0이 작으면 근이 없다로 배우죠.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파령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진화를 하죠. 우리가 고정수학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2차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어쨌든 그냥 2차만 살면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 인수분에도 다루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차이점이 생겨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 생겨요. 뭐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그냥 두 개의 근을 가진다 라고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이 바뀌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라고 해서 실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실수로 이루어진 근 이라고 해서 실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가 0이면 그 한 개인데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이 한 개 중근. 그래야 0가 작으면 이때 원래는 근이 없다. 해가 없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부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내용이 바뀌게 돼요. 왜냐?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걸 퍼소라고 하기로 정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원래 루트가 양수만 나오는 것들만 우리가 중상 때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오는 것도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답을 구했어. 근의 공식을 쓰니까 2a 분의 하니까 2a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선택지에 당연히 이 친구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친구를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와 2로 바꿔서 쓰는 작업까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활용도 그냥 여기서 근의 공식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생기다 보니까 활용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문제가 당연히 지금까지 배운 게 1년 차이에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추가가 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지금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지우면 나오는 근의 공식. 이 친구. 이 친구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중상 때 근의 공식까지만 외웠다면 짝수 공식까지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 풀 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는 아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중학교 때 부족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는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마다 짝수 공식을 갖다가 쓸 거예요. 짝수 공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숙제할 때 짝수 공식을 써볼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설명으로 여기 1번과 2번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근과 대수의 관계라는 아이가 중상 때가 없다가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게 되죠. 완전 새로 오네요. 진화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원래 두 근의 합을 구해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하겠죠. 어? 이거 인수분해 가능. 이거 428로 쪼개서 x-4랑 x 플러스 2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치? 그러면 원래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근을 구해야지. 이러보고 근을 구해. 그래서 우리가 x는 4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전개하는 방법을 곱셈模식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 b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의 근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생기죠. 왜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한 개의 근이 될 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또 하나의 근이 될 거니까 그건 두 근의 합은 결국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두 근의 합이에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개수가 그냥 그대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a 플러스 b가 그대로 왔다는 거를 단 부모가 뒤집어져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얘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두 근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는데 음수, 음수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a, b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a, b가 그대로 두 근의 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관했던 게 원래 여기가 a, c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증명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a 분의 b로 구해줄 수가 있고 두 근의 곱은 a 분의 c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두 근을 이렇게 구해서 합을 구한다면 합은 4랑 마이너스 b를 더하니까 2가 나왔겠죠. 곱은 4랑 마, 2를 곱하니까 마, 8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a 분의 b이니까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두 근의 합이 2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 a 분의 c에 의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구한 거랑 공식을 이용한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나오면 항상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언제는 근을 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따가 당연히 연습을 할 거고요. 털레그는 제가 조금 이따 366번이라 367번은 그냥 인수분해라서 제가 넘어갈 거고요. 368, 369번은 근의 공식 넣을 건데 짝수 공식만 하나 넣어볼게요. 369번. 자, 우리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공식 고3까지 가져가야 하는 공식이죠. 짝수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여기서 저는 항상 헷갈리지 않으려고 a, b, c를 쓰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익숙해지면 당연히 안 쓰고 그냥 a는 1이고 b는 막 8 c는 28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저는 항상 다 쓰고 시작해요. a가 1이고 b를 쓸 건데 짝수 공식을 쓸 거니까 b의 절반을 가져오게 됐죠. 마이너스 4 그리고 c는 28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짝수 공식을 넣으면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이거 루트 안에 정리하게 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 그럼 루트 12는 2루트 3으로 빠져나가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안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 밖에 i를 꺼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그냥 혹시 썼을 때 루트 꺼낼 수 있는 숫자 있는가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가 있으면 i 밖으로 꺼내주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객관식 선택지에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했을 때 나 잘못 풀었나? 이렇게 판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게 있나? 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수학은 항상. 끝 마무리가 잘 지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연습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직접 풀으라고 해서 사실 이거 안 푸셔도 돼요. 우리 실근인지 허근인지 어떻게 보면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 이상이면 실근 0과 작으면 허근이죠. 그래서 이거 직접 풀지 않고 그냥 판별식만 쓰셔도 되어 있다가 나중에 쓰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판별식을 직접 써보자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저기 위에 건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닌데 판별식을 하자. 우리 뭐 다 배웠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판별식을 다 쓰게 되는데 판별식을 써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 B제곱 마이너스 4 A C를 해요. 그럼 25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17.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어? 그럼 9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1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 4에 배웠는데 근데 방정식의 특징이 뭐지? 방정식은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뉠 수가 있죠. 전부 다 4를 가지고 있으니까 4로 나누면 훨씬 깔끔해지겠지? 그래서 얘가 깔끔해져요. 여러분 4로 나눈될. 사실 그냥 보자마자 완전 정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판별식을 쓴다면 짝수 공식 써도 돼요. 판별식도 짝수 공식 가능. 그래서 이거 1 마 1 1로 써도 돼요. 그럼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니까 계산하면 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거 쓰려면 그냥 짝수 공식 안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래서 0 나오게 되고 다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7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하게 되면 20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된다고 했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현재 0보다 큰 양수를 가지고 있는 신분은 기역과 비읍 기역과 비읍 기역이랑 비읍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중근이에요. 중근을 가지는 건 판별식이 0이 나온 ㄷ과 ㄹ이 되겠죠. 제가 둘이 ㄷ이랑 ㄹ 서로 다른 저 허브는 판별식이 음소가 나온 아이들이어야 하니까 미음과 미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귀찮은 거라 제가 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냥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것만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아. 내 말래.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 이것만 지울게요. 저건 냅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K가 있는 방정식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게 어떤 조가에 따라 K의 값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일곱 글자를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아 이거 판별식이다. 판별식이다. D 쓰는 거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우리가 판별식을 써줘야 하는데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 에 의해서 9가여서 4K가 돼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들고 점점 위로 올라갔어. 여기 K의 범위가 그래서 K가 9곳 4 어디갔죠. 4분의 9구가 작당 이렇게 완성해주면 이건 분수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B제곱마이너스 4A C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수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중분을 가지려면 당연히 9 마이너스 4K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가 나오기 때문에 K는 4분의 9가 돼요. 그래서 K는 4분의 9구가 사실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K가 4분의 9보다 작을 때 실근이었으니까 반대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K가 4분의 9보다 클 때 허근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부정신 프로도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실근의 범위를 구하면 허근은 자동으로 그거에 반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참아주시면 됩니다. 어? 나 이거 그때 풀어줬던 기억이 갑자기 났네. 수록돼서는 됐는데 벌써 예쁜데요? 색깔 많이 써가지고 리딩하게 질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금과 계수의 관계를 원래 이거 하나 따로 나가고 저 위에 거 따로 나가고 다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나가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은 알파벳하라고 하면 알파벳 문제가 나오자마자 내가 바로 구하라고 했던 건 두 가지.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인지 두 번째, 알파 베타가 무엇인지 두 개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자 라고 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 똑같이 나오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야 여기 있었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알파 베타로 이루어져 있는 시계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공통의 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알파 베타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파 두 개 베타 하나인데 알파 하나, 베타 하나 나가면 알파만 한 개 남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베타가 두 개니까 베타가 한 개 남겠죠. 어?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도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도 마이너스 2 이 두 개 곱하게 되면 얘는 4가 될 겁니다. 4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통분을 해줄 건데 얘는 왜냐하면 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분수에 더 쓰면 원래 통분을 하니까요. 통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알파가 필요하니까 알파를 위아래에 곱해줘야 되고 얘는 베타를 위아래에 곱해주게 되죠. 그럼 분모가 알파 베타로 통일이 되면서 알파랑 알파를 곱했기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랑 베타를 곱했기에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2인 거 아는데 얘는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는 곱셈 공식을 이제 많이 외웠기 때문에 자, 알파 제곱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예요. 그 곱셈 공식의 변형도 제가 슬슬 외우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가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들어오고 분자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8이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지기가 돼요. 3이 다 비슷하네. 2 아니면 4래요. 2랑 4, 2밖에 없어서 그런가고 합이란 곱.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가 방정식을 주고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해줘. 합이란 곱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번엔 그러면 내가 너가 이번엔 근을 구했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근을 줄게. 내가 근을 줄 테니까 너가 방정식을 완성시켜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방정식 이럴 때가 있는데 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가지고 A, B, 연립방정식 플러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얘 때문에 하기 싫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이차방정식에서 결국은 아까 전에 봤죠? 아까 전에 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을 때 두 분의 합이 A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에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는 배웠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얘기했지만 두 분의 합을 가져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가져와요. 그건 내가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의 합을 집어넣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넣고요. 두 분의 곱은 A 분의 C 음수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값을 구해주는 1이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을 더해주는 거니까 1이에요. 곱하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방정식으로 완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으로 완성이 되겠지? 실제로 이것도 한 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하기 싫게 생겼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나면 깔끔해져요. 자,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더하게 되면 플러스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 없어지면서 3 더하기 3이 나오니까 두 분의 합은 6 이 될 거고 그럼 곱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지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합차 공식이에요. 3의 제곱은 9 2루트 2의 제곱은 8 그래서 9 빼기 8이니까 두 분의 곱은 1이 돼요. 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늘 공식 아니, 그늘 공식이 1 방정식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9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I 있는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거 두 개의 허근이 나온 쌓인 건데 마찬가지로 합킨 거랑 곱한 거랑 두 개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인수분의 하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근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아, 할까? 이게 그니까 그냥 근을 구해서 예를 들어 근을 구했는데 이거랑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이 만약에 두 개가 나왔어. 근의 공식을 썼는데 그거를 근이 나왔다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근이 알파가 나왔으면 얘가 알파가 나온 이유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근이? 그럼 얘가 2 플러스 I가 근으로 나왔다는 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있었기 때문에 2 플러스 I가 나온 거예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다 사라져서 0이 되니까 무슨 말이 내지? 그래서 그렇게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데 이건 이따가 뒤에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볼게요. 이거는 일단 팩스할게요. 플레이근 이거 아까 제가 앞에서 안 했어요. 우리 근의 공식의 특징이 뭔지 생각해보면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사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차여차 풀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겼어. 가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건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의 근을 그냥 한 이로 합쳐놓은 거죠. 굳이 두 개로 쓰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합쳐서 1뿌마 루트 2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그의 특징은 뭐냐면 루트 앞이 플러스인 게 하나 마이너스인 게 하나 총 두 개가 나오는 뜻이에요. 근의 공식에 넣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을 가지고 있다면 루트 앞의 부호가 다른 우리는 현례의 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례목소수 기억하시죠? 1 플러스 i 현례목소수는 i의 부호를 바꾼 1 마이너스 i 라는 걸 배웠잖아요. 2권에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례근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근을 봤을 때 어? 이거 루트를 가지고 있네? 루트 앞이 플러스인 게 있으면 마이너스인 것도 한 근으로 있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게 현례근이고 이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늘 두 개 알았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방정식 완성하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4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한 거니까 2 2 4 마이너스 4 그래서 1이 나오게 돼요. 이거 방금 위에서 한 거예요. 똑같은 거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근을 한 개밖에 안 줘서 나머지 한 개를 내가 구한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갖다가 안파크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4는 마이너스를 달고 가져오고 1은 그냥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풀려 있을 수도 있는 한 번 더 풀어보고 계시죠. 안 풀려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푸시면 되고요. 풀어져 있으신 분들은 공책에다가 내가 왜 답이 이렇게 나왔었는지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돼요. 다행히 잠깐 저랑 얘기하시냐. 보감도 잡아야 되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포스트잇장 가져가게. 포스트잇장 가져가게. They all have to. 전부 다행히 dad 그치 다행팀을 고기만하äre 그거는 고춧가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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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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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매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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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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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민기. 여기 제일 안쪽에 있어요. 여기가 들어와서 내 강의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복사기 바로 옆에 있는 강의실인데 지효부장님 강의실 들어가면 안 돼? 상강의실만 가시면 돼요. 이건 좀 멀어졌어, 나랑. 내가 왔다 갔다 하긴 불편해졌어요. 너 그때 무슨 소리지? 아, 방랑구 2. 괜찮아, 내가 중간중간 갈게. 방랑구 2는 눈제 푸는데 속도가 조금 오래 걸려서 갔다 올 수 있어. 자, 저랑 386번부터 일단 한 4개씩 끊어서 하거나 약간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2차강의실을 푸시오라거나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 소소나 분수 섞어가지고 10백천 곱하거나 최소 곱해서 곱하거나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호를 얘가 많이 만들죠.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었는데 다항식 때도 했었어.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도넛이라고 할게요. 이거 도넛 옆에 있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A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B자리에 집어넣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x동글 x는 이거는 당연히 x로 한테가 똑같으니까 A에도 x를 넣고 B에도 x를 넣겠지 여기다 xx를 넣으면 x의 제곱 여기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x 여기도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될 거여서 동료랑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x동글 1도 해볼게요. x 동글 1 그럼 마찬가지로 A자리에다가는 왼쪽에 있는 x를 집어넣고 B에다가는 1을 집어넣겠죠. 그럼 얘는 x 곱하기 1이니까 x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종류항 정리하면 얘네 두 개 없어져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넣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넣겠죠. 식을 정리를 쭉 해볼게요. 지금 내가 완성한 식이 이래요.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 4 가지고 오면 마 4는 0. 정리하면 어? 이거 인수분에 된다. 3이랑 1로 쫑긴 다음에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에 하면 x 마상 x 플러스 1은 0. 어? 사실 얘가 근데 모든 실수에 x의 값의 화분이니까 이거 근간계수의 관계를 그냥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유형상 위치상 근간계수에 관계 되기 전이어서 얘는 인수분에 해가지고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2가 나오니까 이렇게 푸는 거를 원하는 거기 중에 하지만 학교시험은 그딴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얘는 마침 인수분해가 되니깐요. 인수분해가 안되면 한번 의심으로 필요가 있어요. 어? 이거 근의 공식에서 더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두 근의 합이 나올 테니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근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한 근을 주면 이거를 그냥 x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원래 a가 있으면 안되는데 이런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근 중에 하나가 근이 있는데 그 근이 2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2를 직접 넣어보지. 근이 2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그럼 2a 플러스 1이 0이라는 뜻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작업을 많이 했었죠. 1차 때도. 중1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한 근을 주면은 이거를 그냥 고지곳대로 집어넣게 돼요. 어디다가? x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이거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걸 할 거예요. 개념관리에서 한 번 했던 요령이기는 한데 까먹었을 법 하잖아요. 이거 중산렌들이 이거 그 엄청 어려운 아이도로 이거 나오거든요. 우리 상줄인데 걔한테는 상이야 그냥 상.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3 입장에서는 알파가 생소해. 그래서 알파랑 a를 자꾸 똑같이 써. 내가 맨날 이렇게 써주긴 하는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계속 약간 이런 느낌. 원래 a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꼬아서 쓰긴 하더라고요. 헷갈려요. 내가 볼 때마다. 일단은 우리가 한 글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근데 근이 문자인데요? 숫자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근을 줬기 때문에 얘를 여기 있는 x에다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애가 알파 분의 1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알파로 나눠줄 거예요. 알파로 나누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0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2항이 되면 얘가 2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2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적으실거죠? 적으실거죠? 이거 쓰고 있어야겠나 이제 얘를 구해줄거에요. 세제곱? 분수로 되어있는거 변형식을 혹시 외웠다면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 변형 공식 중에 있는데 변형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3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을 하면 얘가 된다는 공식이 앞에 한 20장까지는 아니고 한 10장 20장 너무 넘어가게 되면 얘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이제 뭐만 하면 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에다가 이제 2를 요렇게 대입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가 뭐야? 2의 세제곱은 8이고 3이 6임으로 8 더하기 6이어서 답은 14가 될거에요. 사실 얘는 3종 15은 너는 지금까지 배웠던거 변형식 잘 외우고 있어? 이거 숫자 아닌데 너 대입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던거죠? 이거는 많이 나올거에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게 될거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때 제일 어려워했던 절대값 제가 2차장정식 때 이거 안되면 2차항수가 안돼 얘들아 하고 쪽지실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절대값을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기호 있는 거는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기호 없는 것 중에 기본을 하나 풀어보면서 한번 상기를 시켜봅시다. 이건 앞에 없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유형이라 기본 개념 유형에는 없었어요. 그냥 멀리 있는데 이 앞에 빨간 부분이 없었어요. 어려운 파트여서 자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데 x제곱을 어떻게 바꿀거냐면 이거를 요렇게 바꿔요. 왜냐면 x를 그냥 제곱을 하나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하나 어쨌든 똑같이 x제곱이 나올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을 먼저 복습을 해보면 절대값은요.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얘가 그냥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냐면 그냥 나오는 경우는 x가 양수일 때 또는 0일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부호가 다를 때에요. 절대값이면 마이너스가 원래 안 생기잖아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없애주면 된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x가 음수가 되면요. 마이너스 x 자체는 양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안에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2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주기들이 다 나왔으니까.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은 없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떼고 2만 나오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x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부호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마이너스를 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가 왜 나와? 라고 괜히 혼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음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양수로 나오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값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언제? 얘가 그냥 나오는 경우와 그냥 나오지 않고 바뀌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예요. 아 참고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루트가 바뀌어질 때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 없어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 얘도 그냥 나올 때가 있고 음수로 나올 때가 아 미안. 부호가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게 되고 부호가 바뀌는 경우 당연히 음수일 때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놓으시는데요. 이거 안 줄이고 한번 써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얘가 그냥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양수일 때가 있을 것이고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라면 저게 x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 이런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으로 풀리게 될 겁니다. 이건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x가 만약에 음수라면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니까 x제곱은 상관없어. 얘는 상관없는데 여기에 있는 게 부호가 바뀌게 돼서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가 만나니까 플러스 2x로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역량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우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다른 식이 됐죠. x의 대수에 부호가 다르니깐요. 이 상태에서 근데 얘가 열 받는 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네 공식을 써야돼요. 그냥 짝소공식 쓸게요. 그럼 x로 구하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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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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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되죠. 얘는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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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까 얘는 양수가 나올 거고 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경우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를 답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1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나와요. 결국은 2차 방락식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맞아요. 두 개까지만, 한 개는 충분할 수 있으니깐요. 두 개까지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절대값이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총 두 개가 나온 거죠. 만약에 세 개가 나온다, 그럼 뭔가 잘못 본 거예요. 다시 풀어봐야 돼요. 두 개까지만 나와야 되거든요. 저랑 활용 한 개만 하고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 문제씩 풀어볼 만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도형에 대한 활용은 사실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제가 영상 찍었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거 좀 어려운 거랑 필기하고 싶었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398만 원 같은 경우는 우와, 선생님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 인상을 했다가 X% 인하를 해요. 그랬더니 가격이 낮아졌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에 만 원짜리가 있었어. X% 인상을 해. X% 인상을 하면 천 원이 추가되잖아. X%가 천 원이니까. 그럼 천 원이 추가가 돼서 내가 아짜 11,000원에 팝니다. 라고 했어. 근데 안 팔려. 그래가지고 과부같이 10% 다시 하면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만 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11,000원으로 올린 상태에서의 10%는 천 원이 아니라 11,100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10%를 가격을 내리게 되면 11,100원이 빠지게 되면서 나는 9,900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결국 원래 파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퍼센트를 올렸다가 내렸지만 올린 상태에서의 퍼센테이지가 더 값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빼게 돼요. 그래서 안 하신 거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 물건의 가격을 내가 이거 만 원이라고 해놓은 거고 얼마인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건의 가격을 대문자 A라고 할 거예요. A1 A1이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물건의 가격은 A1이었어. 근데 거기서 X% 인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만 원이 있을 때 만 원이 나오는데 X% 인상하는데 만약에 5% 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100분의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105를 곱해. 그죠? 왜냐하면 5%만큼인 게 아니라 이만큼 추가가 된 거니까 원래 퍼센테이지를 비율로 바꿔야 100분의 100인데 1이. 근데 얘가 5%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해서 105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5% 감소였으면 100분의 95가 됐을 거예요. 5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X% 인상을 하게 되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원래 100분의 100이었는데 X만큼 인상 가격이 올랐으니까 플러스 X%만큼 여기에 추가가 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을 다시 X% 인하를 했어. 그건 마찬가지야. 이 가격에서 인하를 하는 거니까 100분의 100이었는데 X만큼 낮췄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X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 내가 정말 A잖아. A죠 근데? 우리는 지금 A를 쓰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때? 처음 가격이 A였는데 그것보다 9% 낮아졌다는 건 100분의 91 곱하기 100분의 91 한 거랑 가격이 똑같았다.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근데 A를 모르잖아요.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미지수가 2개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양쪽에 둘 다 A가 있기 때문에 날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날릴 거니까. 그럼 양쪽에 있는 100분의 5 날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이 분모 100이 남은 게 부슬리니까 양쪽에 100을 곱하겠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100 플러스 X와 100 마이너스 X가 좌면에 남고요. 우변은 여기다가 100을 곱하니까 9,100이 남아요. 요거 방정식 합차로 풀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X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을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드릴게요. 이거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이 한 문제 원하는 거 하나 풀어보시면 돼요. 절대값 한번 해봐야겠다. 선생님 있을 때 해보고 질문해야겠다. 하는 문제를 하나 찍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왠만하면 활용을 하나 풀어보거나 절대값을 풀어봐도 적기는 한데 괜찮은 문제밖에 없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잘은 함께 나눠줄게요. colm형에 힘을 결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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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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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을 막힌 거 같네? 네 거짓말 꺼? 연호가 할까? 펼쳐야 얘 여기까지 만들 때 많이 하셨어요 기준을 얘는 3등분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가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벗길 때 우리가 범위를 굳이 굳이 나누는 이유는 얘가 X로 나올지 아니면 마이너스 X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치? 부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뀌는 그 기준점이 X가 0이 돼요 그래서 채원이가 0을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는 얘인데 제곱이랑 무트가 만나서 없어지려면 이 안에 있는 아이가 0이 되는 순간이 기준이 돼요 근데 X-1이 0이 되는 기준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채원이가 기준으로 0이랑 1 두 개를 놓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3개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근데 3개로 나눠서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1을 넣은 거지? 0을 해서 그래서 얘가 K의 값에 관계 없이라는 거는 K에 대한 함정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를 예진이가 정리를 해서 K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K가 없는 것끼리 묶어주면 돼요 그걸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 놓여, 위에 놓여 이렇게 하면 A 묶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모습에 있는 이거 이거 시험 만들었네요 혹시? 이거? 이거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A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B에 놓았거든요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 E랑 X 지금 동일한 동일한 거 그치? 근데 거기에 지금 절대값이 심어져 있어서 여기 절대값이 심어져요 그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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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양츠로 이렇게 이렇게 저랑 이거 한 개만 모아가야죠 B 얘 3,8,7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였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썼겠죠? 근데 젠장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는 더 편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방법이냐면 여기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원래 알파 베타를 구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순서상 금과 개수의 관계는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금과 개수의 관계를 쓰지 않고도 풀 수는 있다 뜻이지 근데 얘가 잘 보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쪼개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루트 2 마이너스 1을 가진 x랑 그냥 x랑 쪼개야 되죠 인수분해를 할 때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루트 2랑 1로 쪼갤 건데 얘가 루트 2랑 만나봤자 가운데 거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루트 2랑 만날 수 있도록 1이랑 루트 2를 한번 쪼개 봤어요 그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곱해보니까 개수끼리만 곱할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네끼리 만나게 되면 개수가 1이 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딱 3 마이너스 루트 2가 가운데 거가 딱 완성이 된 거지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는 것은 둘 다 마이너스를 가져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루트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아 중간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두 근은 각각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하고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이건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네 이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모가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분모가 1이라서 없어지고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나머지 한 개를 루트 2죠 근데 여기서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달고 있는 애가 알파 1을 달고 있지 않은 애가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려고 했으니 여기서 얘를 빼면 답은 1이겠네요 빼면 1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이 수분에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거 이들이 많이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주면은 선생님은 그게 생각이 나세요? 하면은 난 나지 나는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애들이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 때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봤다면 근데 죽은 알파 베타를 이거는 내 수험을 들었다면 알파 베타를 보자마자 금과 계수의 관계에 생각을 했을 거야 그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요 근데 이거 좀 식이 지저분하긴 한데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가 오겠죠? 뭐 유리화를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되면 알파 베타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입니다 유리화는 일단 안 할게요 방법만 있다는 걸 설명해줄 건데 이거 당연히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건데 이거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안 해 루트가 있으니까요 안 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쓰는 게 유리화를 하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근데 우린 하진 않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근의 판별 판별식 아까 뭐라 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을 갖는다 라고 했었죠 저랑 풀 것은 402번이요 왜냐면 이것도 다 여러분이 판별식 쓸 줄 알고 쓸 줄 알고 쓸 줄 알아요 그거랑 어렵게 생긴 거를 한번 할 겁니다 이건 왜 어려운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판별식을 쓰는 문제이긴 한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강식이 섞여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만약에 저랑 내신 대비 때 해보겠지만 작년 여러분 많이 해보시잖아요 작년 광랑고가 생긴 거면 작년 광랑고 실험 풀어보겠죠 세정보면 작년 세정보면 작년 세정보면 풀어보겠죠 당연히 나도 풀게 해 볼 거지만 거기에 보면 한강식은 사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는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이 친구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합범위가 한강식이에요 앞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랑고는 고1, 1학년 기말에도 한강식을 쓰는 게 나오고요 고등수학학 고1, 2학기 중간고사까지 나왔어요 기말고사는 당연히 다행히 안 나왔지만 고1, 2학기 중간고사까지 평등식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좀 단순해 보이더라도 문제를 조금 복잡해 보이게 만드는 데에는 얘가 예만한 게 없거든요 얘가 지금 그 문제인 거에요 얘는 지울게요 수업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일단 판별식을 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1이에요 1 그 다음에 B는요 B 절반을 가져올게요 왜냐면 여기 E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E가 곱해져 있는 이 친구가 B의 절반이 될 겁니다 E로 나눈 거니깐요 아 물론 마이너스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그래도 완벽한 풀이를 위해 E만 떼면 돼요 결국은 E만 떼면 돼요 E만 떼면 돼요 이렇게 쓰는데 짝소공식은 4분의 D라고 쓰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옮기시면 돼요 좀 뭐해요 하지 말고 여기 C가 A라 곱해지면 얘가 1이니까 그냥 C만 원했죠 그래서 K제곱 K제곱이랑 마이너스 K제곱이 안 나서 없어져요 그럼 남은 것들을 보니까 어때 K를 가지고 있는 애가 보이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항등식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것은 무슨 뜻?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우리 배웠으니까요 근데 우리 항등식 문제 나면 어떻게 했어?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끼리 묶어줬죠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판별식이 어때야 돼?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하겠죠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한계인 거니까 그럼 K가 있는 것들을 보니까 K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2A하고 6이네요 그리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색깔 바꿔야겠다 A제곱하고 마이너스 B네요 요렇게 근데 얘가 0이 되면 어때야 돼? K를 가지고 있는 애도 0이 되어야 하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도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3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에 3을 넣으면 B가 9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거 두 개를 더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2가 될 겁니다 복잡하지? 그래서 얘가 판별식만 쓴다면 여러분이 아마 잘 풀 거예요 판별식만 써내는 문제들은 근데 얘는 항등식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문제에 당연히 항등식을 이용하여 라고 하나 항등식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의 값을 관계없이만 보고 아! 이거 항등식이다! 라는 거를 캐치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쩔 수 없겠지 어? 이거 기억하고 있니 얘들아? 루트끼리 곱해서 마이너스가 B가 나오려면 A랑 B가 둘 다 음수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복소수 때 했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이라 기억이 또 안 될 수 있지 일주일밖에 안 된대 옛날 한 거 같은데 혈아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지우지 말까? 음... 여기까지만 지우기 여기다 써도 될 거 같아서 자! 이창화정식이 허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게 허근이라는 거는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는 뜻 근데 지금 얘가 짝수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짝수공식을 쓰기 위해 B를 절반만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짝수공식으로 한번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기제곱 마이너스 A C 그래서 9 플러스 A가 되는데 허근을 가진다는 것은 얘가 0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럼 9를 이항시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라는 부동식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건 이 친구죠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아! 얘는 짝수공식이 안돼 3이어서 그냥 공식 쓸게요 그럼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 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다 전개해주면 4A 플러스 13 자! 근데 우리는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판단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아까 구한 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가 아니라 4A 플러스 13이죠 이걸 4A 플러스 13으로 만드는 거 언제 하냐면 중학교 이항은 1차 고등식 때 해요 이거를 얘로 만드는 거 신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얘를 만들 때 우리가 이 4는 지금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더하기가 되어 있잖아요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걸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4A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4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4A가 마이너스 36보다 작다 로 바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13을 만들어주면 4A 더하기 13 똑같은 애를 만들 수가 있죠 13을 더해줍시다 더하면 4A 더하기 13이 마이너스 23보다 작다 가 돼요 이게 뭔데요 이게 판별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럼 판별식이 지금 마이너스 23보다 작다는 것은 그냥 얘는 음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음수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지 그래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서로 다른 두어 헌근이 될 겁니다 요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음 하기 전에 조금 더 하죠 조금 더 하죠 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407번 봐봐 407번에 보면 맨 오른쪽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보이지 이것도 무슨 문제야 그럼 이것도 항단식 문제야 캐치했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상관없이 내가 뭐든 뭐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면 무조건 항단식 문제가 돼요 그럼 이것도 내가 판별 쓴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이거 K가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지우고 나서 글쎄 이거 안 풀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거 제가 안 풀 거예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걸 풀 거예요 408번 그 위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혹시라도 선생님 따라했는지 잘 안되는데 하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풀렸어 뭐 M값이 뭔진 모르겠는데 완전제곱식으로 먹겼대요 어? 완전제곱식이면 우리가 이거 는형으로 했을 때 중근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 이거 판별식이 0인 걸 쓰는 거구나 그래야 중근을 가져가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으로 쓰게 되면 B제곱-4AC에 의해서 요렇게 바뀌어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지? 그럼 풀어주면 M제곱-8M-20은요 인수분해가 2랑 10으로 될 것 같은데요 얘가 막 풀리면 딱 맞팔이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0은 0 그럼 M값이 마이너스 2하고 10하고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M값이 0보다 크다 내가 대기했지 은근히 얘가 중요해 바로 얘가 은근 중요해요 그래서 M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10을 가져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M값은 10이다 10 이제 이 10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10X 플러스 25 가 되는데 어?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X-5의 제곱으로 묶이게 돼요 그렇다는 건 M값이 5관에 싸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 구하면 다음은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판별식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판별식 써 0보다 커? 작아? 0이야?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자를 섞어서 주는 게 당연히 많이 나와요 얘도 문자 있죠 얘도 문자 있죠 얘도 문자 있죠 얘도 문자 있죠 심지어 대표 문제도 문자가 있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 이거 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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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문자는 섞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과 개수의 관계를 해봅시다 411번 하나 하면 다 할 수 있을 듯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은 그냥 2죠 사실 얘는 맞아요 사실 이 문제는 당연히 얘가 맞지 않을까? 이게 틀리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안되니까 알파 베타는 우리가 A분의 C니까 4분의 1이 맞아요 이것까지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3번은 듣도록 못했는데요 저희 뺀 거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치 나는 그때 수업 때 당시 수업 때도 나는 합이랑 곱밖에 하지 않았어 왜냐면 차는 얘네 둘만 있으면 구할 수 있거든 자 3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합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밖에 없죠 나 왜 이거 가져왔지 아 이거는 어 이걸 쓰려고 했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돼요 변형식 중에 하나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했고 알파 베타는 4분의 1이라고 했다 대입을 해보니까 2의 제곱은 4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이네요 근데 이거는 3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아니라 제곱한 게 3인 거잖아 그럼 제곱하기 전에 당연히 루트 3이었겠지 근데 원래는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뭐가 나왔던 간에 절대값을 씌우면 루트 3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제곱한 게 3이니까요 자 4번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4번은 곱셀몬이 변형적인 기본적인 기본 왜냐면 제가 암기를 시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랑 같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이거는 2라고 했고 얘는 4분의 1이라고 했으니 계산을 하면 4-2분의 1이어서 2분의 8 빼기 1이니까 2분의 7이 되겠다 얘는 맞는 말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나도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5번이 도출되는 과정을 한번 해보면 이거 지워도 되지 음 다시 이미 지워도 했는데 괜찮아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이거 분수가 나오면 있죠 무조건 통분하세요 분수가 나오면 약분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 약분 절대 안되잖아 1이니까 약분이 더 이상 안되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통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 서로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베타를 곱하게 된다면 분자에 1 플러스 베타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얘가 쏙 올라오겠죠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알파를 요렇게 요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 분자에 1 플러스 알파가 쏙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주게 되면 분모 전개 안하는게 깔끔해 보이지만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주면 1 곱하기 1은 1 알파 곱하기 1은 알파 1 곱하기 베타는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오는거 동료만 정리하고 위치 조금 바꿔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했고 알파 베타는 4분의 1이라고 했고 그럼 집어넣게 되면 분모가 3 더하기 4분의 1 분자가 4에요 그럼 여기서 분모 대산해줄 건데 3은 4분의 12죠 그리고 여기 분모가 4분의 13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에 4가 왔는데 4 말고 1분의 4라고 쓸 거예요 자 본분수 풀이 방법 분수분의 분수 나와있을 때는 무조건 가운데 2개 곱한게 분모 바깥에 2개 곱한게 분자입니다 그럼 13분의 16이 나와야 하는데 13분의 2라고 했으니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본분수까지 얘가 다 나와있어서 본분수 꼭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겠냐면요 보상까지 계속 나와요 잊을만하면 계속 나와 단어는 이름은 아닌데 이런 애가 있다 사실 원래는 이거 원리가 저거잖아요 이게 알고있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사실 얘는 4 나누기 4분의 13이잖아요 분수니까 우리 분모 어느 날 분모를 나누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걸 당연히 곱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분수가 그냥 안에 있는 것 중에 곱하기 등복 바깥에가 분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는게 훨씬 빠르겠죠 근데 근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형 10 까지 해야 돼요 유형 10 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2개 남았다 일단 필수적인 것들 저랑 425 418 2개를 할 겁니다 자 2번은 뭐냐면 금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알파벳함 보자마자 그걸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저도 아직 문제를 확실하게 다 보고 어 나 이거 다 읽은 다음에 고민하다가 좋아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이제 준비를 하지만 준비를 하지만 만약에 문제를 그냥 처음 딱 봤다면 당연히 알파베타가 나왔으니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베타의 값을 다 구하고 시작을 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얘가 7일일거에요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파베타의 값은 구하지겠죠 쓸지 안 쓸지 몰라 일단 그냥 구하는거야 여기서 근데 막힐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에서 연립을 하는건가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거 같단 말이죠 근데 저기 알파제곱당에 7베타가 있어 근데 뭔가 생긴게 얘랑 비슷하죠 이거 5 없는거랑 뭔가 조금 비슷하냐 생겨서 내가 두근이 알파베타니까 아까전에 기억나 알파 내가 직접 대입했잖아 그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파를 한번 넣어보죠 알파를 여기다가 넣게되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5는 0이되요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베타제곱 마이너스 7베타 플러스 5가 0이되요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하시겠지 왜냐면 여기서 알파제곱 저항은 7베타가 필요한데 알파제곱은 여기 있고 7베타는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거냐면 알파제곱이 조금 더 2차라서 거슬리기 때문에 여기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5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 겁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제곱은 7알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부호가 바뀌니까 이항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저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제곱 플러스 7베타였던 아이가 알파제곱 자리에 7알파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7알파 마이너스 5 뒤에 플러스 7베타가 달린 형태가 돼요 근데 얘가 둘 다 7을 가지고 있으니까 7로 묶어줬더니 7로 묶어줬더니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7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7을 넣으면 49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44가 되겠네 거꾸로 쓰니까 글씨 진짜 이상해진다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르네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을 줬다 알파 베타가 나왔다 그럼 일단 이거 두 개를 구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알파와 베타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법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일 겁니다 저랑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418 419는 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얘만 좀 그럼 이번엔 거꾸로야 우리가 지금까지 박넘기 준 다음에 짱 너 이거 갔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요 여기요 어머 반의각 때문에 연락을 하셨나 봐요 뭐하고 되지?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야 금강개수에 관계 써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준 다음에 너 이거 구해봐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가 계산하면은 이거야 그럼 이거 만들어줄 때 이 방정식 완성해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해줄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두 분 알파 베타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할 일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파 베타가 뭔지 표시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두 분의 학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 k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k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친구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냥 저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야 하는 생각하는 거 이게 k가 아니고 숫자였다면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당연히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 애는 얘네 둘이죠 닮았어 그죠? 이거 아까 저랑 했어요 뭐냐면 둘 다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로 묶어주자 라고 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파 베타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알파 베타 뺏기고 알파만 남고 얘는 알파 베타 뺏기고 베타만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뒤에 따라 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에다가는 k를 대입하고 플러스에다가는 이 k-1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식이 어때? 알파 베타에는 k를 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2k-1을 넣어요 여기도 2k-1을 넣어요 전개를 하겠죠? 전개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k-1 은 9일 나와있어요 9일 그럼 식 정리를 쭉 한 거를 여기다 한 번 떠볼게요 그럼 식을 정리를 하면 동류항 정리를 하겠죠? 일단 2k 제곱 동류항 없음 그리고 마이너스 k랑 플러스 2k가 만나서 플러스 k 마이너스 1인데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해볼게요 이거 2k랑 k로 쪼개진 거야 음 얘가 2를 받고 얘가 5를 받으면 5, 4이니깐 플러스 5 마이너스 4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2k 플러스 5 그리고 k 마이너스 2가 0이 나왔기 때문에 k의 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서는 2가 돼요 근데 얘가 정수 k를 물어봤으니까 유리수인 이 친구는 배제하고 정수 k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방 이렇게 골라요 남은 시간 동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설명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레이븐이랑 2차원수 최대처럼 다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음 저는 여기 대표이용은 꼭 해봐서 좋겠어요 414 417 대표이용만큼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근 많이 나오는데 은근 잘 까먹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두개는 먼저 꼭 해보시고 나머지 풀다가 저한테 지원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끊을게요